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의 춘선은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께서 나와서 글로벌 증시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줄 예정입니다. 요즘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이슈가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참 변동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초반보다는 진정 국면이 돼가고 있습니까? 오비크론이요. 그렇죠. 지금은 약간 패닉 장세 이런 부분들은 진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지난주에 교수님이랑 얘기했었던 내년 시장을 약세장으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그 시나리오가 돌연변이 이런 부분들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얀센이라든가 모더나 화이자 이런 부분들이 5개월 지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선진국 부스터샷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신흥국에서는 당연히 맞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돌연변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 약세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미크론 시장이 나오면서 금요일부터 국장, 미국장, 중국 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오늘 증시 어땠는지 하나하나 살펴봐 주실래요? 오늘 중국 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국은 철광석이나 석탄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시클리클 업종이 좀 강세로 나타나는 부분들이었고요. 상해 종합 증시가 0.36% 상승한 3,576포인트 심천 종합이 0.19% 상승한 2,524포인트 항생도 오늘 상승했습니다. 1.12% 상승한 2만 3,74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본토 증시는 수소 쪽이 좀 강세였고요. 태양광 풍력은 좀 약세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클리클 업종이 좀 많은 상해가 심천보다 조금 좋았다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콩 증시는 좋은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 보리부동산이 ABS 발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11월에 부동산 거래량이 전월비 대부분 계속 회복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로 갔던 부분들이 있고 빅테크도 계속 많이 빠졌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런 증시 속에서 약세를 보였거나 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있을까요? 네, 오늘 좀 약세를 보였던 종목은 윤기 실리콘 자재가 3.84% 하락을 했고요. 그 태양광 웨이퍼에 대해서 평균 7에서 9% 정도의 가격 인하를 개시하면서 금융주가 약세를 좀 돌렸는데요. 폴리실리콘의 원료가 되는 메탈 실리콘 가격이 9월 말에 톤당 5만 8천 위안에서 2만 3천 위안으로 지금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을 선 반영해서 가격을 좀 내렸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내년에 사실 웨이퍼 증상이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내년 1분기까지는 조금 힘든데 그 이후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일전에 드렸었는데 그러면 업계 간의 치킨게임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폴리실리콘을 포함한 태양광 밸류체인의 업스트림 업체들이 전반적인 가격 인하가 되면 단기적으로 실적에 약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위 업체의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다 해서 많이 밀리지는 않고 한 3.8% 정도 밀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오량액이 오늘 한 1.17% 소폭 오르긴 했는데요. 12월은 이제 백주의 성수기다라는 부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오량액 한 52도 제품이 있는데 도매 가격이 한 9% 정도 이제 인상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오량액 측에서 좀 부인하긴 했는데 그 보도가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12월의 가격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제 애플이 한 3%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원타에 가기가 한 2.93% 올랐는데 애플 고객에게 애플 추정되는 고객에게 카메라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올랐다는 부분들이 특이한 부분들이고요. 아까 이제 보리부동산 얘기도 했는데 보리부동산 이제 ABS 발행을 했고 11월 달에 이제 은행 간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기존에 디벨로퍼들한테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승인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스탠스가 좀 바뀔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좋았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특히 지난번부터 한 번씩 얘기해 주셨던 저는 그게 되게 새로웠었는데요. 바로 수소 분야에 대해서. 우리 중국 시장 보면 풍력, 태양광 이런 관점에서 많이 봤었는데 오늘 좀 수소 관련한 종목들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시죠. 네. 저번에 이제 제가 수소 얘기를 하고 저희 김병규 연구원님도 아마 수소 얘기를 해서 방송 시청자 분들이 아마 좀 정리가 되셨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종목을 보면 오늘 수소가 좀 강했는데요. 특히 강했던 업종은 닝샤 바워펑 에너지가 4.43% 상승을 했고요. 이게 태양광 수전의 설비 규모 최대 양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료전지 자동차의 한 40%를 차지하는 스택. 스택의 신흥 강자가 유시동력인데 유시동력이 한 6% 정도 상승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광전력이나 장성자동차, CIMC 엘리기라고 제가 말했던 그런 종목들은 좀 소폭 하락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이 두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서 수소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 종합했었을 때 요즘 이렇게 1, 2, 1B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수소 산업들이 앞으로 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니까 주목하자라는 흐름에서 이 정도 변동폭들은 우리가 그렇게 큰 영향 두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소 관련해서 최근 종목들이 어떤 흐름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 또 살펴봐야 될 건 어떤 건가요? 음식료 업종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미국 쪽 얘기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음식료 업종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여전히 오미크론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어제 파월 의장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관련된 발언 얘기하면서 시장은 좀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가 1.86% 하락한 34,483포인트, 나스닥은 1.55% 하락한 15,537포인트, S&P500은 1.9% 하락한 4,567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일시적이라는 얘기들을 취소하면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인플레와 통화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2주 동안에 남아공의 연구팀이 감염률이나 치사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는 당연히 뉴스의 1,1B 이렇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받을 수는 있지만 다행인 점은 일단 패닉으로 빠질 확률이 좀 낮다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시장이 좀 안도감으로 작용하면서 국내장이랑 중국장들 다 반영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난항을 겪었던 그런 재정 집행 이런 재정 정책들이 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에 좀 조정받았던 경기 민감주 위주의 반등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이렇게 역시 이제 어찌 보면 전 이런 생각도 해요. 진작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일시적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안정시켜 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 이실직고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시장에서 어떤 반응으로 계속 이어질지 궁금하긴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까 음료수 이쪽 좀 말씀해주세요. 음료는 이제 중국 쪽이고 일단 시장 강세, 약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강세로 갔던 종목, 약세로 갔던 종목, 특히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모더나가 한 11% 정도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한 4%대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이제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백신을 만드는데 이제 몇 달 정도 또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4, 5개월 정도 걸릴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지난주에 모더나가 한 30% 올랐고요. 그리고 화이자가 한 5% 올랐습니다. 두 업종을 좀 비교해보면 모더나가 좀 가벼운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델타 변이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화이자가 오늘 한 2.5% 오르고 노바백스가 7.56% 올랐는데 화이자는 이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백신, 특히 이제 오미크론에 맞춘 백신이 한 4, 5개월 걸린다고 하면 경구용 치료제가 사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거든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는 팍스로이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제 임상 결과도 굉장히 좋다라고 알고 있고요. 화이자 CEO가 얘기를 했었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변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치료제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아까 오면서 저도 뉴스를 봤는데 모더나 쪽 관련된, 머크 쪽 관련된 경구용 치료제도 승인을 받았고 화이자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이 부분의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또 특이한 점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음식음료, 이리로 가는 건가요? 아, 이제 태양광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시금료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번 주에도 태양광 못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하자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이니까요. 네, 한번 얘기 들어보죠.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미국의 태양광 관련된 업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이제 밸류체인상 중국이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격차는 사실 좁히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렇지만 미국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로 맞대응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기업들은 이제 윤기 실리콘도 얘기했지만 폴리 실리콘을 기반으로 셀 모듈, 웨이퍼 셀 모듈을 이렇게 만드는 업스트림 업체들이 다수이다라고 보면 되고 미국은 오히려 다운스트림 업체들이 많습니다. 인버터, 태양광 설치, ESS 이런 쪽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고요. 우리 인버터라고 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설치 비중이 13%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요. 고장이 나면 그중에 한 10% 정도의 비율이 인버터의 고장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고 3월 달에 이제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오거든요. 세액 공제 제도를 연장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BBB 법안이 지금 상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빌드백 베러라고 하는 법안이 있어요.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실제 태양광 설치의 한 30%를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이 상승하는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이든이 얘기했을 때 5년 동안에 5억 개 모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 했었고 2050년까지 탄수 제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차피 시장은 제가 볼 때 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신재생 에너지에서 미국의 태양광이 한 10% 정도 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비해서 가격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덤핑 상계 관세라든가 트럼프가 했던 세이프가드 관세 2018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이제 이게 무관세 전환이 되는데 이 부분에 또 연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태양광 얘기하면서 인도 보류 명령 특히 신장 쪽에서 출시되는 폴리실리콘 이렇게 수입 안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국의 산업을 좀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제품들이 사실 그래서 미국에 좀 못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레이시아나 태국, 인도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 부분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시장이 어찌 보면 아직은 그렇게까지 전망하기에는 너무 이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국의 태양광 관련한 인프라 관련한 회사들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회사의 어떤 밸류체인 이렇게 나눠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해서 중국 것들이 중국 제품들이 미국에 어느 정도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아무래도 자국의 밸류를 좀 키우려고 하겠지만 밸류체인을 키우려고 하겠지만 워낙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국의 그런 제품들을 미국이 쓸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피해가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관세를 또 많이 부과하면 또 인플라가 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을 먼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ETF에 대한 부분들이랑 종목 한 5개 부분들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ETF가 이제 탄이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쪽 투자할 때는 최근에 거의 ETF 위주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소 쪽 관련해서는 뭐 시택 이런 거 담기도 하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이제 TAN 이런 종목들을 담는데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굉장히 좋았고 올해 2, 3월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8월 정도부터 다시 반등을 했고요. 최근까지 올라오다가 이제 기술주 매도 나오면서 같이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런 고점 대비한 전고점 돌파는 아직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AN ETF는 미국이 한 50% 정도를 가져가고요. 중국이 한 20%를 가져가니까 선진국 태양광 익스포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인버터 회사들 한 번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솔라 엣지와 인페이지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사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인버터가 어떻게 만드는 회사고 전체 주거용 시장의 한 50% 정도를 과점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의 꽉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정도 회사만 투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 인버터가 스티어링 인버터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패널이 고장이 나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을 좀 개선한 게 마이크로 인버터를 하는 인페이지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패널마다 인버터를 다 부착을 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솔라 엣지에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의 인버터를 설치해 놓고 각 패널에다가 옵티마이저를 설치해서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초기 비용이 좀 더 적고 그리고 중앙 집중식 최적 효율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회사 모두 M&A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생태계 다각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인페이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 충전 설비인 클리퍼크릭을 인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발전과 그리드 사업을 동시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태양광 설치 회사인 썬런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비빈트솔라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1위로 올라갔거든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고 인수하면서 5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판촉 비용을 굉장히 낮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회사고 얘네들도 비태양광 관련된 부분을 포드와 전기차 충전기라든가 ESS 위탁 설치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다운스트림에서는 설치 회사, 인버터 회사 좀 말씀드렸고요. 중국이랑 비슷한 모듈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 회사가 퍼스트솔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중국은 윤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결정 웨이퍼 및 모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결정질 태양 전지를 쓰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퍼스트솔라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방막형 태양 전지를 쓰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효율이 좀 떨어지지만 아까 제가 중국에 대비해서 지금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 산업별 회계모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결정열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막형에 미국은 자금을 계속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 그래도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 태양광 시장을 놓고 미중 간이 어떤 회계모니 싸움을 하는지 이것도 무슨 무협지처럼 벌만 하겠는데요. 그리고 사실 기술이라는 게 세계 표준이 되거나 세계에서 자리매김한 기술을 과거를 보니까 꼭 어떤 기술이 우월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잡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외교력이라든가 어떤 국가의 국방력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또 승패가 달리 되기 때문에 이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준비하신 태양광과 관련된... 마지막으로 제네리블링스라는 업체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서 얘네들은 이제 발전기랑 스토리지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제 올해 초에 텍사스에서 정전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계속 반도체 생산 못하고 학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이제 패널에서 모은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발전기를 부족할 때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 이제 가정용 그리드 시장의 침투율이 한 1%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장성이 지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매년 평균으로 24년까지 한 18% 정도 성장하겠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기 스토리지 하지만 인버터 쪽도 이제 좀 투자를 출시를 한다는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솔라에이치와 임페이질의 MS를 어느 정도 가져갈지를 보는 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이제 오늘 그 주가는 사실 솔라에이치가 한 5.6% 정도 빠졌고 그리고 이제 제네럭 홀딩스가 0.8% 정도 빠졌고요. 나머지도 2, 3% 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전혀 기술주의 하락과 이제 같이 가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파악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지금 막 태동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시장의 어떤 한 산업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해 주시니까 그래도 큰 흐름이 한번 쭉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태양광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는 계속 궁금해서 시금류. 그건 뭔가요? 아마 시간이 그렇게 너넉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거 저희 KB증권에 나온 자료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내년 시장에서 좋은 게 뭔지 이런 것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리포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굉장히 찾아보면서 내년 시장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의 좀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그러니까 최근에 농산물 가격이나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아직 가격 인상을 못했거든요. 내년에 그거를 판가 인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살펴보자라는 내용이고 그런 기업들이 이제 양동 기업이 있습니다. 모건식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실제 중국의 GDP에서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관련 사업 비중이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2조 이한 정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생존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고요. 지금 코로나가 이슈가 있어서 좀 조용하긴 하는데 이맘때쯤 되면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18, 19년도에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문제가 되면서 양동 산업들을 정부에서 육성하기 시작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맞으면서 수요가 급감하고 그러면서 가격 자체가 12개월 연속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곡물 가격도 올라가면서 양동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정부에서 좀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냉동륙을 비축한다거나 모돈을 축소한다거나 그리고 수입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격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가격도 멀티풀도 굉장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가격 상승력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을 좀 주목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은 환경보호라든가 방역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가진 기업들이 유리하다라는 결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 기업이 모건식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이슈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저 저번에 궁금했었거든요. 수소도 얘기해줬는데 태양광은 또 어떤 맥락일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쭉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드디어 못다한 숙제 다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콜록콜록 했더니 걱정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확진? 제가 근데 확진이 아니라요. 아까 너무 배가 고파서 잠깐 대기실에서 팝콘을 하나 먹었는데 옥수수 껍데기가 옥수수 껍데기가 목에 딱 걸렸었습니다. 전혀 건강에 문제 없고요. 저희 3% 많은 출연진들은 정례적으로 아마 검사 받으실걸요. 저도 한 일주일, 한 열흘 사이에 한 번씩 꼭 검사 다시 받거든요. 큰 낭패보면 안 되니까요. 너무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간간히 무슨 검사 또 받으시나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받긴 하는데요.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블라이브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치 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